뭐냐? 나랑 하자. 아, 대충 기도만 하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야? 아, 씨X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오늘 힘을 합쳐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. 조용히 좀 해. 나? 아니면 저인가? 둘 다. 야. 나랑 하자. 내가 왜? 그럼 저런 꼰대들한테나 매달릴 거야? 음, 쪽팔리게. 쪽팔린 게 문제야? 난 무조건 이겨야 돼. 그럼 나랑 해.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무슨 수를 써서든. 넌 왜 나랑 하고 싶은데? 넌 왜 나한테 하자고 했는데? 너밖에 없었어. 같이 해줄 것 같은 사람이. 나도 지금 그래. 6.25 이후에 최대 비극이다. 그치? 무슨 게임을 할까? 냉정하네. 완전 오름이야. 너 진짜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냐?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. 무슨 게임 할지 너 말해. 딱 한 판으로 끝내자. 다 걸고 딱 한 판만 해. 좋아. 뭘 할 건데? 뭘 그렇게 서둘러? 넌 날 그렇게 죽이고 싶냐? 딱 한 판만 할 거잖아. 시값에 남았어. 마지막에 하자. 그럼 그때까진 뭐하게 해? 얘기. 무슨 얘기? 다른 사람들한테 못 해보는 얘기. 북에서는 왜 내려온 거야? 여기가 나은 줄 알고. 그래서? 여기가 나아? 가족은 같이 내려온 거야? 동생만. 넌 여기서 돈 벌어서 나오면 그걸로 뭐 할 거야? 동생이랑 같이 지낼 집 하나 구하고 북에 있는 엄마 데리고 와야지. 야. 400억이면 그런 거 하거든 아마. 그런 거 말고 뭐 없어?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라든지. 제주도. 제주도? TV에서 봤는데 조선 땅 안 갖고 있고 외국 갔더라. 야. 스케일이 제주도가 뭐냐? 뭐 하와이. 아니. 몰디브 정도는 가줘야지. 뭐 이또도 한잔하고. 뭐 이또? 야. 너 진짜 안 되겠다. 너 여기서 나가면 나한테 남조선에서 겁나게 돈 쓰는 법 좀 배워야겠다. 하하. 아. 둘 다는 못 나가는구나. 넌 여기서 돈 가지고 나가면 뭐 할 건데. 그냥. 갈 데가 없어서 온 거라. 여기서 나가면 뭘 할지 생각을 못 해봤네. 같이 제주도 나갈래? 미안. 또 쉬어 있어. 158번 탈락. 이제 하자. . 어떻게 해야지? 네. 둘 다. 둘 다.